안녕하세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고 또 믿기 어려우신 거 알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네,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진짜, 정말 제가 만든 앱이에요. 아니요, 부끄럽지만 백수입니다. 네, 아, 도움을 받긴 받았어요. 너튜브 영상으로. 영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니까 저절로 만들어지던데요? 아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어렵지 않죠. 음, 가장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만들고자 하는 앱에 사용할 데이터를 검색하세요. 다음으로 검색을 통해 나온 데이터 목록 중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파일 형식이 좀 다양해요. 저는 그중에서 오픈 API로 데이터를 받았어요. 오픈 API 데이터는 다 좋은데 승리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거나 할까. 아무튼 오픈 API 승인이 떨어지면 인증키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인증키를 URL 주소에 넣어주면 돼요. 이 다음에 좀 어려운데 이게 공공 데이터별로 서비스명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아, 이게 설명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 건데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면 진짜 1도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날씨는 어떨까? 서울역으로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하지? 우리 아파트 단지의 전월세의 실거래가는 얼마일까?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텐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앱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 걸까요? 스마트폰 앱 속에 담긴 정보의 비밀, 그것은 바로 공공 데이터입니다. 공공 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생성, 수집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개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는 바로 이곳,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인 공공 데이터 포탈에 모이게 되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탈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며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시각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 포탈에 등록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 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탄생한 공공 데이터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무려 72,900여 개에 달하게 되는데요.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는 종류에 따라 국가 중점 데이터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 중점 데이터와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연관관계로 찾아갈 수 있는 국가 데이터맵 그리고 분류 체계, 제공 기간, 제공 유형에 따른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공공 데이터 포탈에선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모두 8가지 데이터 목록, 국가 데이터 맵, 이슈 데이터, 국가 중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 분쟁 조정 신청, 공공 데이터 시각화, 국민 참여 지도 등이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탈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작성해 줍니다. 이어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검색 결과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화면 상단의 검색창 영역에는 자신이 작성한 검색 조건 결과가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사용자가 검색 조건을 추가 또는 변경해 새로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 하단에서는 전체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표준 데이터 이렇게 구분되는 공공 데이터 제공 방식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공공 데이터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았다면 데이터 목록의 제목을 클릭해 데이터 목록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상세 화면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형태에 따라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상세 화면 내용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 서비스로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상세한 검색 조건을 이용해 공공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공공 데이터 포탈 홈페이지 상단에 데이터 찾기 이 메뉴에서 데이터 목록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화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데이터 목록 상세 검색 기능은 사실 앞서 공공 데이터 포탈 메인 페이지에서 기본 검색 기능을 통해 나온 검색 결과 페이지와 동일한 데이터 목록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선택해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찾기 원한다면 기본 검색보단 이 검색 방법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선택한 검색 조건은 상세 검색 영역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색어와 구체적인 조건을 선택해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되는 공공 데이터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해당 검색 결과에서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퓨준 데이터로 분류된 세 가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검색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제공 방식을 알아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제공 방식은 모두 세 가지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퓨준 데이터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공공 데이터 제공 방식 중 하나인 파일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데이터란 공공 데이터 포탈에 접속해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로 전자메일 또는 웹페이지를 연결해 손쉽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파일 데이터는 제공 형태에 따라 다운로드 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제공 형태가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다운로드 가능이라면 즉시 다운로드 파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지만 제공 형태가 해당 공공 기관 자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다운로드 버튼 대신 바로 가기 버튼이 노출됩니다. 또한 제공 형태가 전자기록 매체 저장인 경우에는 활용 시청 버튼이 노출되며 이를 클릭하면 활용 시청 페이지로 이동해 공공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데이터 제공 방식은 오픈 API입니다. 오픈 API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API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진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해당 공공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인터페이스는 두 응용 소프트웨어 소통 방식에 대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오픈 API는 업데이트가 빈번하고 이용자가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날씨나 교통정보 등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에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서버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개발 비용이 절감할 수 있고 개발 기간 또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자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버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오픈 API를 사용한다면 특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운영 없이도 쉽게 사용자들에게 버스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한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신청 후 승인 전차를 걸쳐 인증키를 발급받아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픈 API 사용을 위한 개발 계정을 신청하기 위해 활용 신청 버튼을 눌러 간단한 신청 정보를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개발 계정이란 오픈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계정으로 하루 평균 1,000건 규모의 트래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발 계정은 개발 과정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신청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화면 아래 활용 신청을 눌러주면 오픈 API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오픈 API 개발 계정을 통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운영 계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운영 계정이란 개발된 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계정으로 하루 최대 10만 건의 트래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계정의 오픈 API 활용 신청을 끝냈다면 오픈 API 활용 신청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승인은 제공되는 데이터에 따라 자동 승인 그리고 심의 승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자동 승인이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을 말하며 심의 승인은 신청권에 대해 제공기간 담당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오픈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심의 승인은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승인 여부는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 API 활용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활용 신청권에 대해 1인당 1개의 인증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공공 데이터 제공 주소에 오픈 API 인증키를 입력해 API를 호출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받아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공공 데이터 제공 방식은 표준 데이터입니다. 표준 데이터는 양질의 공공 정보를 총망라한 공공 데이터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방돼 제공되고 있는데요. 표준 데이터 표시 유형은 그리드와 오픈 API 구성 요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는 앞서 설명해 드린 방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유형인 그리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데이터 제공 방식 중 하나인 그리드 유형은 엑셀 파일뿐 아니라 XML, JSON, RDF, CS3 등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데요. 사용자는 이런 다양한 그리드 유형 중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공공 데이터 파일을 선택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엑셀 파일을 제외한 다른 파일 포맷은 다운로드 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 데이터 제공 방식인 표준 데이터의 속성 정보는 공공 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정보 공유의 자료실 메뉴에서 공공 데이터 제공 표준 전문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 또 각 기관에서 등록한 표준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치아패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파일마다 갱신 주의가 다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기능을 통해 얻은 공공 데이터에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 데이터 맵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간 연계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가 데이터 맵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포털 메인 메뉴에서 국가 데이터 맵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트리맵 형태의 분류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분류명 영역에 미리 분류된 키워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선택된 키워드 결과는 오른쪽 분류명 트리맵에 변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트리맵의 하위 분류 영역을 이용하는 건데요. 트리맵의 하위 분류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팝업창과 함께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가 속한 데이터 종류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요.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키워드에 따른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분류명 트리맵의 상세 정보를 키워드 트리맵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화면과 같이 키워드 하단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간 관계도맵 형태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키워드 또는 트리맵에 의한 검색 결과는 데이터 간 관계도맵 형태로 표시되고 데이터 목록 모양의 박스를 클릭하면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존재합니다. 공공 데이터 포탈이 각 공공기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런 시간적 데이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 데이터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제공하는 곳의 차이를 비교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시간적 데이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서울 지하철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싶거나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가정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접속해 실시간 지하철 검색하기입니다. 그럼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라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또 해당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형이 오픈 API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시트, 오픈 API, 차트, 파일, 링크, 맵, LOD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 따라서 공공 데이터별로 제공하는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공 유형을 파악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먼저 시트는 엑셀과 같은 시트 형태의 2차원 데이터 테이블 형태이며 오픈 API는 앞서 공공 데이터 포텔에서 다뤘던 것처럼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오픈 API를 사용하면 실시간 정보를 직접 수집, 저장할 필요 없이 필요한 시점의 API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검색한 실시간 지하철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 역시 모두 오픈 API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인증키는 일반 인증키와 실시간 지하철 인증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픈 API가 시각화된 웹 서비스에 비해 컴퓨터 처리 비용이 낮은 편이지만 API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사용량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실시간 지하철 정보에 대한 수요와 요청권을 감당하기 위해서 API 요청권에 제한을 두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신청해 사용하려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맞는 인증키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시간 지하철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지하철 인증키 신청을 눌러줍니다. 인증키를 발급받기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이 아닐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 실시간 지하철 인증키를 발급받기 위해 사용 목적에 맞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키 신청을 누르면 되는데요. 실시간 지하철 인증키의 경우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오픈 API에 대한 인증키를 승인해 주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인증키는 사용 신청과 함께 바로 발급돼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오픈 API 인증키를 사용할 땐 접근 도메인과 사용량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야 하는데요. 일반 인증키의 경우 오픈 API. 서울.go.kr 도메인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실시간 지하철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며 1회 호출 시 최대 1,000건에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곤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지만 실시간 지하철 인증키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사용량이 하루 최대 1,000회 호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증키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해당 인증키를 이용해 오픈 API를 테스트해 보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서울 지하철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검색하면 하단에 오픈 API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상세 정보와 오픈 API 예제 그리고 테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샘플 URL 아래에는 요청 인자가 있는데요. 요청 인자는 오픈 API 호출 시 결과를 얻기 위한 입력 값으로 키는 발급대 인증키 타입은 요청받고자 하는 파일 형태를 의미합니다. XML, 엑셀 파일, JSON 형태로 결과 값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입 아래 서비스는 서비스별 고정 값으로 이는 공공 데이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공공 데이터의 서비스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서비스 이름은 샘플 URL의 실시간 지하철 위치 정보에 대한 서비스 이름으로 리얼타임 포지션을 사용한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인덱스는 받아올 데이터의 행의 시작 번호이며 엔드 인덱스는 받아올 데이터의 행의 끝 번호인데요. 엔드 인덱스부터 스타트 인덱스 값은 999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PI의 기본 요청 인자는 서비스에 따라 추가되는 요청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지하철 위치 정보 데이터는 서브웨이, NM이라는 추가 요청 인자를 가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인자의 지하철 노선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지하철 노선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또한 알아두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출력 값은 오픈 API 호추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공통된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은 공공 데이터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으로 해당 공공 데이터의 출력 값이 항목을 확인해 사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해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과 발전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공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공공 빅데이터를 생활에 활용한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기업은 아이엠스쿨인데요. 아이엠스쿨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불안한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교육부의 학교 소식과 글식 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 생활 정보 등을 이용해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신청서 등 각종 문서와 학사 일정, 급식, 주간학습 계획 등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홈틱스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정부 혜택들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데이터와 보건복지 지역별 지원 혜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차량 등록 정보와 재원 정보를 이용한 중고 자동차 거래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포함한 정보와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상권과 상가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서비스 그리고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재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지역별 문화유산을 추천받고 문화유산 이야기를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문화유산 이야기도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와 통계청 암 등록 통계 데이터 도로교통공단의 사망원인 통계를 이용해 사망률 기대값과 질병별 보험 추천 서비스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데이터 검색은 물론 활용방법과 사례까지 공공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스마트폰 앱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생성, 수집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인 공공 데이터 포털에 모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은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구축 운영 중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공공 데이터는 72,900여 개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데이터 목록, 국가 데이터 맵, 이슈 데이터, 국가 중점 데이터,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 분증 조정 신청, 공공 데이터 시각화, 국민 참여 지도로 구성된 8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공공 데이터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검색 방법은 홈페이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작성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눌러 검색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찾으면 상세 화면을 통해 공공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구체적인 검색 조건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파일 데이터, 오픈 API, 표준 데이터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오픈 API는 활용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받은 인증키를 이용해야만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샘플 코드가 제공됩니다. 공공 데이터의 연관 검색을 원한다면 국가 데이터 맵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사용 시 공공 데이터 업데이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 데이터 상태를 파악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지하철 정보의 개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오픈 API 데이터 찾기 실시간 지하철 인증키 신청 누르기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기 실시간 지하철 인증키 신청하기 인증키 발급 후 오픈 API를 다운받기 IM스쿨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간 학교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티스는 공공 정보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자에게 놓치기 쉬운 정부 혜택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중고자동차 거래 서비스, 상권 상가가치평가 서비스, 문화유산 이야기, 질병별 보험 추천 서비스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